이런 얘기는 난 지금 처음 들어서 잘 처음 들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근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면서 이 애매한 행동.. 뭐.. 아직은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마치 러시안 소설의 대사를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그.. 준원씨 같은 경우에 감독님 처음 같이 하신 거잖아요